시현이 여기 어디에요? 선풍기 언제 큰일까? 엄청 큰 선풍기 있어요 엄마 그런데 언제 끝나는거야? 언제 끝나는지 한번 가볼까? 우리는 택시 타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빨라 위험해 왜 이렇게 빨라 위험해? 여기 진짜 멋있다 바람에 도착 바람에 도착 와 드디어 왔네 드디어 왔습니다 택시를 타야지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운전할 때 못 오겠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시현이는 인사성이 밝아요 아 저기 뭐야 저기 바로 셀프 식탁가수 있는거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? 내려 보겠습니다 notice 번 빠지 ahh 해당 고요 tid At 했어 uters د 열 u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